유닛 14번째 시간이고요. 글의 순서를 찾는 겁니다. 먼저 수능 분석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글의 순서를 찾는 문제는 주어진 박스를 잘 보고 아래쪽 글들과 연결 고리만 찾으면 전체 독해를 다하지 않아도 정답을 쉽게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그런 거 아닌가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주어인 나는 가졌었다는 거야. 잊지 못할 만한 경험을 배우는 데 있어서 미국의 어구, 이때 말한 어구라고 하는 건 아마 미국에서는 관용 어구가 되겠죠. 언제 그런가 봤더니 내가 시작했을 때 가르치는 것을 어디에서? 토마스 제퍼슨 대학교이니까 아마도 대학 교수인 거 할 수 있겠죠. Not long after니까 내가 도착한 후에 머지않아. 즉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In this country는 바로 미국이 되겠고요. 그때가 언젠가 봤더니 70년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0년대 미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대학 교수가 미국의 어떤 관용 어구를 배우는데 잊지 못할 만한 어떤 경험을 한 거죠. 우린 이런 경험을 염두에 두고 연결고리를 찾아 봅시다. 보통 A는 첫 번째가 아니라고 했고 아닌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 없으면 열어둬야겠죠. 자 보면 물론이라는 말 뒤에 All of this, 이 모든 것이 일어났다는 거야. 뭐 속에서? Fraction이라고 하는 게 어떤 굉장히 작은 거잖아 부분인데 1초의 부분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짧은 순간, 즉 순식간이란 말인데 일단 첫 번째가 안 되겠죠. 왜냐? All of this에서 이것이 일어났다. 이게 뭔지를 앞쪽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박스에 언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얘는 첫 번째가 아니겠죠. 우리 이게 아마도 그런 경험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일단 B를 봅시다. 나는 과거 완료로 오직 시작했었다. 뭐를? 배우는 것을. How to speak니까 미국식 영어를 말하는 방법을 배우는 걸 막 시작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완료가 됐다는 말은 과거보다 더 과거를 강조할 때 쓰는 거겠죠. 다 과거를 말하다가 하나 더 과거였다는 얘기야. B는 어때? 일단 큰 문제 없이 연결고 이어지고 있겠죠. 반면에 C번 보면 나는 Would never heard? 결코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야. 그 어구를. 자 일단 마찬가지 때 정관사 더 중요하죠. 그 어구라고 하는 건 이 박스에 한 번 어구가 언급됐어야 됐는데 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었던 그 어구를 찾아야 되니까 C도 첫 번째가 아닙니다. 우린 B를 먼저 보고 어디로 가는가를 찾으면 되겠죠. B를 마저 본다면 미국식 영어를 말하는 걸 배운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내 수업은 Take Place란 말은 일어나다 발생하다인데 내용상 과거니까 아마도 수업이 진행됐다는 얘기겠지. 어디에서? 큰 창문이 없는 강의실에서. 일단 창문이 없다는 걸 볼 때 꽉 막혀있던 곳이겠죠. N도로 이어지고 첫 번째 날에 나는 막 시작했었다는 거야. 설명하는 걸. 내 목표를. 수업에 대한 목표 설명한 거죠. 왠 바로 그때 한 명 즉 학생들 중에 한 명이 Yelled and me란 말은 나를 향해 소리 지른 거죠. Watch out. 조심하세요. 라고 외친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정답 바로 나와야 됩니다. 당연히 여기서 갈 수 있는 건 C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A는 이런 모든 게 일어났다는 건 뭔가 사건이 다 끝났다는 거고 C에 있는 나는 결코 그 어구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할 때 어구는 바로 이걸 받는 게 되겠죠. 정답은 B, C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3번인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공부 차원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완료로 나는 Watch out이라는 어구를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걸 말합니다. 자 end로 묶은 다음에 따라서 had no idea 명사 앞에 no가 있다는 말은 늘 말하지만 동사 부정이라고 했죠. 즉 아이디어가 없었다는 얘기야. 간접 의무문이니까 네모 칠게요. 무엇을 그 학생이 의미했는지 즉 그 학생이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뭔지를 몰랐다는 얘기야.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말이죠. 인스턴트 리 곧바로 즉시 내 두뇌가 찾았다는 거지. 어떤 종류의 정의를 이때 말한 정의라고 하는 건 도대체 Watch out이 뭘 뜻하는 건가. 먼저 Watch라고 하는 건 의미했잖아. 봐라라는 것을. 그리고 Out이라고 하는 건 의미할 수가 있다는 거지. 바깥쪽을. 그러니 비해서 볼 때 창문이 없는 강의실이라고 언급이 됐었기 때문이죠. 즉 창밖을 볼 수 없는데 밖을 보라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After which라고 하는 건 그런 이후에 한 부분이 즉 천정의 한 부분이 fell 떨어졌습니다. On my head니까 내 머리 위에. 그리고 나는 과거 진행으로 갑자기 누워있는 중이었다는 얘기야. 어디에? 바닥 위에. 뒤에는 IN 정태니까 분사 구문이겠죠. 따라서 뭐뭐 하면서 첫 번째 피를 흘리면서 그리고 waiting for 기다리면서 구급대원이 to arrive 도착하기를 이 두 가지가 엔도로 묶인 병렬 구조겠고요. 피를 흘리는 것과 기다린다는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참고로 구급대원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 to 부정사 쓴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때 말한 잊지 못한 경험은 뭐겠어? 그렇죠. Watch out이란 관용어구를 몰랐기 때문에 천정에서 뭔가 떨어지는 걸 피할 수 없어서 머리를 다쳐서 피 흘렸던 경험을 말하겠죠. 자 문법적인 거 잠깐 본다면 여기 나온 비겐처럼 여기 있는 started도 같은 개념이야. 시작한다는 거니까 뒤에 투부정사 또는 ing도 올 수 있다는 거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나는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건 뭘 할 수 없었다는 거야? 그렇죠. 창밖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는 걸 말하겠지. 창문이 없었으니까 말이야. 자 이 글의 한 줄 요약 보겠습니다. 이 글은 미국에 온 외국 교수가 미국의 관용어구를 몰라서 머리를 다쳤던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충격받고 나면 그런 관용어구는 다시는 까먹지 않겠죠. 워치아웃 조심하세요. 그럼 다음 페이지 가서 남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는 가졌었다 잊지 못할 경험을 배우는 것에 있어서 즉 미국의 관용어구를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소리쳤어 나를 향해 뭐라고? 워치아웃이라고 조심하세요. 내 두뇌가 찾았지 일종의 그 뜻에 대한 정의를 definition 기억하시고요. 천정의 일부가 내 머리 위로 떨어졌죠. fail 하면 되겠죠. 다음은 프레이즈 즉 어구에 대한 영영사전 뜻풀입니다. 먼저 볼까요? 프레이즈라고 하는 건 한 그룹의 단어들입니다. 어떤 단어들이냐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특정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언제? 접속사 뒤에 ing나 지금처럼 pp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된 패턴이겠죠. 즉 그런 단어들이 사용될 때 그것도 함께 모여서 사용되는 거니까 정답은 함께 라고 하는 together를 쓰면 되겠죠. 두 번째 문제 couldn't 뒤에 생략된 건 창밖을 볼 수 없었다는 거겠지. 즉 look outside 쓰면 되겠습니다. 학생주 한 명이 필자한테 watch out 이라고 외치는 건 뭐야? 천정에서 뭔가 떨어져서 교수님 머리가 다칠 것 같은 그런 거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프랙티스 1번 넘어갔고요. 마찬가지 글의 순서 찾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박스를 잘 보고 아래쪽 글과의 연결고리만 찾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주어진 박스를 보도록 하십니다. 다음에 따라오는 요소들 자 일단 요소들 주어가 복수기 때문에 뒤에 있는 동사는 아가 나오는 건데 가운데 있는 건 그 요소가 뭔지를 부연 설명하는 게 되겠죠? 첫 번째 보니까 어떤 근접성이 보입니다. 누구에 대한 근접성이 봤더니 주인에 대한 근접성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엔드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attention getting 비행이라고 하는 건 관심을 이끌어내려는 행동이 있다는 거야. 이런 두 가지 요소들이 입니다. 바이 나우란 말은 이제는 뭐다? 그렇지 친숙하다는 거야 우리에게 뭐로써? 특징으로써 개의 자 엔드로 이어지고요. 들어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주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아 고인투가 되는 거겠죠? 그들의 존재로 그토록 좋은 동반자가 되는 누굴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자 이때 인투라고 하는 게 전치사니까 뒤에는 동명사로 비행이 온 거고요. 동명사 비행 앞에 의미사항 주어 대여가 온 거겠죠? 이때 말한 대여는 앞에 나온 개들을 받는 게 되겠고 즉 동명사는 인간의 정말 좋은 동반자가 된다는 것 이란 의미가 됩니다. 앞서 말한 개의 이러한 특징들 두 가지가 뭐랑 뭐였어? 다시 한번 보자면 주인 곁에 붙어있다는 근접성과 두 번째는 주인한테 관심을 얻고자 하는 행동을 말하겠지 이런 것 때문에 인간에게 좋은 동반자가 된다는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애인은 보통 아니라고 했고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없으면 남겨둬야겠죠? 만약 이때 말한 그들은 개가 되겠지? 개들이 표현한다면 뭐를? 그러한 근심, 걱정, 불안 일단 근심, 걱정, 불안이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애인은 첫 번째 될 수 없겠지? 탈락시키고 우린 비루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말한 대의도 아마 개가 아닌가 싶어요? 개들은 또한 뭐다? 필수적이란 말이야 뭘 위해서? 생존 즉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후주가 꾸미는데 그 사람의 생명이 지금 어떤 상태야? 위기에 빠져있다는 거겠죠? 즉 위기에 빠진 사람의 생명을 구할 때 그 개들이 또한 필수적이란 얘기입니다. 자 우린 놓치면 안 되는 단어가 바로 올소겠죠? 또한이라고 하는 건 뭔가 개가 필요한 상황이 앞에 나왔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박스에 나왔던 여기 있는 좋은 동반자란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즉 개가 필요한 상황이 첫 번째 A 개가 필요한 상황 두 번째 B가 연결되는 구조가 되겠지? 따라서 B는 큰 문제 없이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자 C라 한번 볼까요? 심지어 훈련되지 않은 개도 메이컴투란 말은 올지도 모른다는 얘기야 너의 도움으로 앞쪽에 심지어 훈련되지 않은 개에도 올 수 있다는 말은 훈련받은 개는 당연히 온다는 얘기겠죠? 앞에 훈련받은 개가 한번 언급될 필요가 있으니까 C도 첫 번째로 어색하겠죠? 우린 일단 B를 먼저 보고 B에서 A냐 C냐만 고르면 되겠죠? 먼저 B를 다시 본다면 개들은 또한 필수적이다. 위기에 처했던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데도 필수적이란 얘기겠죠? 자 뒤에 SO부터 볼까? 그러니 B동사가 나왔으니까 의문문이겠죠? 그러한 개라는 존재들이 진정으로 영웅일까? 즉 위기에 처한 인간을 구한다는 건 굉장히 영웅적이기 때문에 정말 개가 그렇다면 영웅일까? 라고 묻는 겁니다. 바로 뒤에 답변 나오겠죠? THEY ARE 즉 그들은 영웅이란 얘기야. 이 B동사 뒤에 생략된 건 당연히 뭐가 되겠어? 그렇죠? 진짜 영웅이라는 요 두 단어를 쓰면 되겠지? 바로 뒤에는 벗으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DID와 NO를 묶는다면 과연 개들은 알고 있었을까? 간접 의무무 네모치입니다. 무엇을 개들이 하고 있는 중이었는지 즉 자기네가 하는 일이 영웅적 행동인지 알고 있었을까? 물어보는 거겠죠? 다음 문장에 THERE IS NO라고 하는 건 또 말하지만 명사 앞에 NO가 있다는 말은 동사 부정입니다. 그런 명사가 없다는 거지. 즉 THAT IA라고 하는 증거가 없다는 거야. 개들이 DID 그랬다는 거. 이때만한 DID는 대동사라고 해서 앞쪽에 있는 NO를 받는 건데 실제로는 과거랑 합쳐지는 거니까 NEW부터 쓰면 되겠지? 따라서 NEW WHAT THEY WERE DOING 이라고 하는 걸 바꿔 쓴 게 DID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때 말한 DID이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와 있는 에비던스와 동결을 이루는 동격에 DID이 되겠죠. 즉 개들은 영웅적 행동하지만 그게 영웅적 행동인지는 모르고 한다는 거야. 알고 한다는 증거가 1도 없다는 거야. 엔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개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행동하고 있다는 걸 그것도 영웅적으로 아예 쐐기를 박죠. 개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죠. 뒤에 나온 단어는 바로 잠재력 가능성을 위드 트레이닝 즉 훈련과 더불어 구조대원이 될 수 있는 샘이 늘 말하지만 포텐셜 같은 미래지향적 명사는 뒤에 투부정사 꾸민다고 했지 다만 투부정사 앞에 위드가 포함됐으니까 훈련을 받기만 한다면 구조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잠재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답은 끝났죠. 여기에서 A로 갈 수는 없다는 거야. 당연히 왜 없습니까? 여기서 말한 그러한 근심 걱정 불안이 언급된 게 없었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훈련을 받으면 구조대원이 될 수 있는 건데 심지어 훈련 받지 않은 개들조차 라는 게 이어지고 있으니까 B씨가 정답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인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고요. 나머지는 공부 차원을 보겠습니다. 심지어 훈련 받지 않은 개도 너에게 도움될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without ing니까 아는 것도 없이 정확히 what to do 즉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 개들의 성공 이때만한 성공이란 말은 영웅적 행동을 말하겠죠. 그것은 be due to be due to 라고 하는 건 뭐뭐 때문이다. 뭐뭐에 기인한다는 얘기인데 가운데 instead가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그 대신에 간접 의음문 네모 칠게요. 그들이 실제로 알고 있는 것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의문문 네모 칠게요. 그들이 실제로 알고 있는 것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으로 이때 두는 강조해 두라고 해서 정말 정말 알고 있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콜론 뒤에 설명하고 있겠죠. 개들이 정말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뭔가가 일어났다는 거지. 너에게. 이때 넌 아마도 주인이 되겠죠. 컴마디에 계속적이라고 해서 그것은 이때 위치는 앞문장 전체 즉 주인에게 뭔가 일어났다는 사실이 만들죠. 그 개들을 어떤 상태로 걱정하는 상태로 알다시피 메이크가 오형식 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를 지금 형용사고 온 패턴입니다. 연결골이 잘 이어지고 있겠죠. 앵셔스라고 하는 게 여기는 엔자이어트라는 명사로 바뀌는 거니까. 따라서 개들이 그런 불안감을 표현한다면 인어웨이라고 하는 건 어떤 방식 소개사인데 주격 관계 대명사 대시 그 방식을 꾸밉니다. 그 방식은 이끌어요.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위대부터 꾸미겠지. 즉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뭐에 대한 그런 응급상황에 대한 다른 말로 응급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불러들인다는 거죠. 어디로? 바로 그 장면 즉 위급상황으로 말이죠. 접속사 와가 나오고요. 다시 한번 allows 나오니까 이건 앞에 있는 attract라는 병력 구조겠죠. 주어가 away 단수기 때문에 s부터 있는 allows attract 가 되는 거야. 참으로 allow라고 하는 건 미래지향적이라서 목적 사람 뒤에 투부정상 온다고 했죠. 즉 니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구멍에서 얼음에 있는 까지 괄호 묶은다면 이게 다 이 표절에 포함되는 거겠죠. 즉 걔가 이렇게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식으로 근심 걱정을 표현한다면 it is great 건 정말 좋은 일이다 라고 해서 걔는 사람의 정말 훌륭한 동반자이면서 때론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는 영웅같은 존재라는 얘기야. 다만 그 영웅적인 걸 본인은 모르고 있다는 거겠죠. 자 아래쪽 문제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친 A랑 B뒤에 생략된 것 첫 번째 A는 진짜 영웅이라는 게 생략됐다고 했죠. 바로 여기였습니다. B 동사 뒤에 그 개들은 입니다. 진짜 영웅들 B번의 5개 영웅 단어는 바로 이거였죠. 알고 있었다. 개들이 뭘 하고 있는지 문제는 바로 여기였습니다. 증거가 없다. 개들이 그렇다는. 이때 말한 그렇다는 말은 뭐야. 자기네가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과거인 뉴로 바꿔야겠죠. 여기 뉴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영사전 뜻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장면 뭐냐면 당신이 볼 수 있는 사진 속에서 또는 어떤 장소에서 네가 있는 장소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보통 장면이라고 하는 거니까 씬 하면 정답이 되겠죠. 두 번째 완벽하게 필요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필요한 상황은 바로 필수적인 되겠죠. 그래서 에센셜 쓰면 됩니다. 자 이제 한 문장 요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들은 주인과의 유대 그리고 주의를 끄는 행동 이런 걸로 주인이 위급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영웅적 행동은 아니죠. 자신의 불안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굿 좋다는 거죠. 자 일단 이해가 되길 바라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 넘어왔고요. 마찬가지 글의 순서를 찾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박스를 잘 보고 아래쪽 글과 연결고리만 찾으면 되겠죠. 주어는 이 사람입니다. 사람 뒤에 컴마 컴마가 나오면 보통 동격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부연 설명이겠죠. 정치 풍자가이면서 진행자란 말이야. 이게 쇼겠죠. 여하튼 그 사람이 뭐 했다는 얘기야. 언급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동안에? 어떤 인터뷰 동안에. 자 온이 나왔으니까 무엇에 관한 언급인데 뒤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중요성이라는 얘기야. 웃음의 중요성 아주 텐스니까 긴장된 상황 속에서 때에서 즉, 어떤 긴장된 상황에서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던 모양입니다. 큰 따옴표니까 실제 말한 내용이죠. 여러분들은 웃을 수 없어요. and 연결되고 두려워할 수도 없단 말이야. at the same time이란 말은 동시에. 라고 그가 말을 했습니다. 자, 일단 누가 봐도 웃는다는 건 긍정이고 afraid는 두렵다는 건 부정인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할 수는 없다는 걸 뜻하는 거겠지? 우리 이 내용을 잘 염두에 두고 a부터 연결구리 찾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그러나 나와요. 우리는 현재 완료니까 우리 모두 가진 적이 있다는 거야. 경험을 어떤 경험인가 웃는 경험을 제가 그 유명한 so that 구문인데 지금 대시 생략됐겠죠? 너무나 많이 웃어서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원하는 경험을 그것이 멈추기를 이때 말한 그것이라고 하는 건 웃음이 되는 거고 이 want가 미래지향적이라서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로 two 부정사가 오는 게 원칙이죠? 따라서 여기 지금 two가 빠진 잘못된 게 되니까 고쳐야겠죠? 왜냐면 이때 말한 입도 마찬가지야 웃는다는 것이 시작하니까 우리한테 아픔을 주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즉 너무나 많이 웃어서 배가 아프거나 그럴 때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 but이라고 하는 게 주어진 박스와 연관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a는 첫 번째가 될 수가 없겠고요. 우린 b로 넘어합니다. 그것은 입니다. 더 high라고 하는 건 보통 기분 좋은 상태 행복감을 뜻하는데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엔돌핀에서부터. 엔돌핀에서 얻게 되는 기본 좋은 상태가 그거라는 건데 딱히 본문에서 그거라고 할 만한 걸 받을 만한 게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b도 보류 c로 갑니다. and 그리고 he would be right 그가 옳았었다는 얘기죠. 이때 말한 그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왔던 여기 정치 풍자가를 말하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완벽하게 이어지고 있겠죠. 그가 했던 이 말이 옳은 말이었다는 얘기야. 우린 c를 먼저 보도록 합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릴리스라고 하는 게 보통 묶어뒀던 거 즉 가둬뒀던 걸 풀어줄 때 씁니다. 음반을 출시하거나 영화를 개봉하거나 이때는 엔돌핀을 개봉한다 어색하죠. 엔돌핀을 분비한다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즉 웃음이라고 하는 게 드디어 엔돌핀을 분비해 준다는 거야. 이때 말한 데이는 또 엔돌핀이겠죠. 복수 형태니까. 수동태로 분비가 되어집니다. 뭐하기 위해서? 마스크란 말은 가면을 쓰면 뭔가를 감추는 거니까 우리말로 감추기 위해서. 뒤에 나와 있는 고통을 감추기 위한 거겠죠. 어떤 고통인가 봤더니 우리가 야기시키고 있는 고통이야. 우리 자신한테 언제 야기하는가 봤더니 우리의 몸속의 장기들이 비빙피피라고 해서 현재 수동태가 되는 거죠. 밑에 어휘가 나와 있지만 컨벌스란 말이 격련 일으키는 건데 장기가 격련을 당하는 거죠. 겪는 겁니다. 지금 겪고 있을 때 까지 묶으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몸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고통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감추기 위해서 분비되어지는 게 바로 뭐다? 엔돌핀이다. 라는 게 되겠죠? 즉 아플 때 그 아픔을 씻어주는 게 엔돌핀인데 바로 뒷문장 보면 우리는 좋아한다는 거야. 웃는다는 것을. 자 for the same reason 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이유로 란 뜻인데 즉 러너란 말은 달리기 선수니까 달리기 선수들이 달리기를 좋아하는 거랑 똑같은 이유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그것이 느껴지니까 어떤 상태로? 좋은 상태로. 즉 달리기는 기분 좋게 만들어 준다는 거야. 이때 말은 it 이라고 하는 건 달리기를 뜻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앞에 나온 웃음이라는 게 더 정확하게 받는 게 되겠죠? C에서는 웃는다는 것을 달리기랑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린 이 달리기라는 연결고리를 찾으면 되겠죠? 자 A번 보니까 여기에 like 즉 달리는 선수처럼 이란 말이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C에서 A로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A를 맞아보도록 하죠. C의 마지막처럼 웃는다는 건 기분 좋은 것이지만 우리 모두는 경험한 적이 있다는 얘기야. 너무나 많이 웃어서 오히려 웃는 걸 좀 멈추면 좋겠다. 왜? 아프니까 말이죠. 이때 아프다는 건 달리기에서 뭐랑 똑같을까? 즉 달리기 선수처럼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시작되겠죠. 언제? 더 일찍 즉 달리기 시작하자마자 막 다리가 아파온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기억나죠? 땡스트라는 말은 뭐뭐 덕분에 즉 엔돌핀 덕분에 우리는 didn't feel 느끼지 못합니다. 이때 있은 바로 앞에 나왔던 아픔이겠죠. 그걸 언제까지? Until later 나중까지 즉 달리는 내내 고통이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느끼지 못한다는 거야. 그게 바로 어떤 상태일까? 그게 바로 더 하이 기분 좋은 행복한 상태라는 거겠죠. 바로 엔돌핀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으로 이어집니다. 정답은 CAB가 되겠죠. 되나온 관계대명사 위치라고 하는 건 바로 앞에 나왔던 더 하이를 꾸미는 게 됩니다. 그건 계속 됩니다. 심지어 뭐 이후에도 즉 웃음이라고 하는 게 멈춘 다음에도 행복감은 계속 되겠죠. 다시 한번 콤마가 연결되면서 계속 콤마드의 위치나 여기는 대선다 더 하이를 꾸며주는 게 되겠죠. 만듭니다. 뭐를? 이때 말한 있은 가짜 목적어고요. 진짜 목적어는 to be가 되겠죠. 내용상 to be afraid라는 의미까지 연결됩니다. 즉 삽입 보니까 이 아까 정치 풍자가가 말한 것처럼 두려워한다는 것 그것도 at the same time 동시에 두려워하는 걸 어떻게 만들어? 그렇지 어렵게 만든다는 거야. 왜 두렵다는 건 기분이 안 좋은 거지만 우린 엔돌핀이 생성되기 때문에 웃을 땐 두려워할 수가 없다는 게 이게 핵심이 되겠죠. 자 아래쪽에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탑을 업법 맡겨 보시면 미래지향적 투부정사 투 스탑 된다고 했고요. 이 글의 제목을 함께 살펴보자면 엔돌핀 간접 의무문이네요. 만들어주는 것 우리가 느끼도록 어떻게 느끼겠어? 기분 좋게 굿 이겠죠. 언제? when 플러스 ing 뭐뭐 할 때 when 플러스 bp 뭐뭐 될 때 내용상 웃는 거니까 ing가 맞겠죠. 즉 when laughing 하면 웃을 때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의 한 문장 요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은 엔돌핀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기분을 당연히 좋게 해주겠죠. 따라서 웃으면서 동시에 두려워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c에서 a로 간 다음에 b로 가는 4번이 되겠네요. 자 이해가 됐길 바라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문제 넘어갔고요. 마찬가지 순서를 찾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박스를 잘 보고 아래쪽 글들과 연결고리를 찾아 봅시다. 첫 번째 문장은 reminding 일깨워 주는 것 뭔가 잊고 있던 걸 상기시켜 준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얘기야. 뭐가 있어서 계획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엔드가 나오고 다시 한 번 병렬구조로 4가 나옵니다.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번엔 내 계획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계획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즉 뭔가를 기억해 낸다는 것이 내가 계획 세울 때에도 또는 다른 사람들의 계획을 내가 이해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죠. 왼부터 묶어 봅시다. 이만큼 묶을 때 중요한 건 how ever 역적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나 누군가가 말을 해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말해줄 때 이야기라고 하는 건 뭔가 봤더니 그는 is talking 지금 얘기하는 중인데 그 유명한 not only but also 구문이겠죠. 자기의 계획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종종 바로 믿음 신념 이것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즉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야기라고 하는 건 뭐랑 뭐가 포함된 거야? 계획도 포함되어 있지만 신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뜻합니다. 자 주어진 글이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이 박스 잘 기억하고 a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만약부터 묻고 보자. 만약 우리가 현재 진행이니까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중이라면 즉 영화 한 편을 보는 중이라면 영화라고 하는 건 일단 수동적이겠죠. 그냥 영화를 가만히 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영화랑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까지 묶어 볼 때 자 갑자기 예를 들면 나왔으니까 뭔지 모르지만 이 앞에 중심 문장이 나왔겠죠. 그 중심 문장의 예가 영화를 수동적으로 본다면 이라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박스는 중심 문장으로 영화랑 연결될 만한 고리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린 n이 일단 탈락시키고 b로 넘어갑니다. 인 부터에서 컴마까지 묻고 본다면 보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다 양자 긍정이죠. 즉 이러한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자 이때 케이스라고 하는 건 보통 일, 사건, 경우를 말하는데 앞에서 굳이 두 가지를 본다면 한 사람이 이야기를 말할 때는 계획과 신념이 있다는 건데 이거를 케이스로 받기에는 좀 어색하기 때문에 일단 b도 보류하고 우린 c로 넘어갑니다. 왠 부터 한 번 묶어 보도록 하죠. 이때 컴마까지 묶어 본다면 주어는 간접 의문문이니까 what is to be understood 즉 이야기 속에서 스톡테니까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것 이게 주어입니다. 그것이 일대 어바웃이니까 믿음에 관한 것일 때 자 일단 연결고리가 드디어 보이고 있죠. 앞에 믿음 신념이라고 하는 게 나왔던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야기를 말하는데 그거는 계획보다는 이런 신념에 관한 것일 때 까지가 묶여 있는 거죠. 그럴 때 안내의 종류 즉 우리가 필요한 안내의 종류가 changes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계획을 들을 때와 우리가 누군가의 신념 믿음을 들을 때 안내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말은 들어주는 접근 방법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걸 뜻하겠죠. 즉 우리는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간접 의문문이니까 네모 칠게요. 무엇이 다음번에 일어날지를 만약 우리가 계획에 대한 걸 듣는다면 앞으로 뭐가 일어날지를 염두에 둬야겠지만 신념이라고 하는 건 과거부터 지금 그리고 미래까지 바뀌지 않는 것이니까 굳이 앞으로 뭐가 일어날지를 알 필요가 없다는 걸 뜻합니다. 즉 안내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왼부터 또 묶어봅시다. 우리가 들을 때 이러한 종류의 이야기라고 하는 건 앞에 있던 신념에 관한 이야기겠죠. 그럴 때 올이 주어고요.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저 이 입니다. 이해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이때 말은 이라고 하는 건 앞에 나온 이러한 종류의 이야기들 즉 신념들을 뜻하기 때문에 단순한 말이 안 되겠죠. 우린 복수 형태의 뎀으로 바꾸어 줘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연결고리를 통해 우린 c가 맨 첫 번째라는 걸 알게 됐고요. 이제 어디로 가는가 찾아봐야겠죠. 앞서 봤던 a와 b의 첫 번째 내용을 볼 때 우리는 여기서 b로 갈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러한 두 가지 경우 모드라고 했는데 아직 두 가지 경우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c에서 a로 갈 수밖에 없겠죠. 정답은 c a만 찾으면 일단 4번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부 차원에 보도록 하죠. 만약 우리가 수동적으로 영화를 시청한다면 예를 들어서 말이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영화를 의미합니다. be able to의 동사 원형이니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뒤에는 간접 의무문이겠죠. what is going on 이라고 하는 건 현재 진행 중인 것 즉 영화의 내용이 진행 중인 걸 따라가는 걸 말하겠죠. 전치사 by 뒤에는 동명사가 오니까 relate가 아니라 relating으로 먼저 바꾸어 줘야겠고요. 참고로 relate a to b라는 게 있겠지 a랑 b를 연관 짓는 겁니다. 또다시 간접 의무문이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즉 영화 내용이겠죠. 이것을 what we know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기본의 지식 경험 같은 거겠죠. 이렇게 두 개를 연관 짓는 것에 의해서 영화 내용상 진행되는 걸 따라갈 수 있다는 걸 말한다는 얘기야. 콤마드에 아이엔젤은 분사 형태니까 배우게 되면서 즉 something from the movie니까 그 영화를 통해 뭔가를 배우게 된다는 건데 문제는 그것도 굉장히 약한 학습의 측면에서 그렇죠. 이건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겠죠. 단방의 학습이잖아. 영화가 내 반응에 응답하지 않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이번엔 뭐가 나오는 거야? 영화가 아니라 conversation 즉 대화겠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거야. 즉 영화 보는 거랑 대화하는 거 이게 바로 이러한 두 가지 경우겠네. 이해한다는 것은 의미합니다. being able to 즉 응답한다는 거야. 어디에? 바로 그런 이야기에. 딱 봐도 병력으로 보이겠죠. 영화를 이해한다는 건 그냥 영화를 따라가는 것에 불과한 반면에 대화를 이해한다는 건 뭐야? 그치 그 대화의 이야기에 반응한다는 거야. 정말 정말 중요한 건 respond 반응한다는 거죠. 내가 상대방 얘기를 듣고 반응해 주면 그거에 따라 이야기가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이런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이때 말한 두 가지 경우라고 하는 건 영화를 이해하는 것과 대화를 이해하는 걸 뜻하겠지. 든 그러면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의미합니다. attempting to니까 추출하려고 시도해 보는 겁니다. 인덱스를 인덱스라고 하는 건 보통 색인이라고 해서 목차 같은 걸 말하잖아. 뒤에 서치댓은 목적의 의미가 있어가지고요. 오래된 이야기가 스통테니까 연결될 수 있도록 어디에? 새로운 이야기. 즉 이때 말한 오래된 이야기라고 하는 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말하겠고 여기서 말한 새로운 이야기라고 하는 건 내가 듣는 상대방의 이야기 또는 영화가 되겠죠. 먼저 영화에 있어서 그렇게 색인을 추출하는 의도는 그저 인식에 불과하다. 즉 영화를 보고 내가 그냥 알아내는 것밖에 없겠죠. 내 반응을 집어넣을 수 없잖아. 하지만 대화에 있어서 그 의도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뒤에 있는 것처럼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게 바로 영화와 다른 대화만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죠. 자 쉽지 않은 글이었고요. 이걸 한번 정리해 보자면 먼저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은 계획 또는 신념 파악이 유용한데 이야기가 영화 속에 있는 거라면 영화를 제대로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고 만약에 이야기가 대화 속에 있는 거라면 대화에 반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밑줄 친 이러한 두 가지 경우는 뭘 뜻할까요? 이미 설명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영화를 보고 이해하는 것 두 번째는 사람들과 대화를 이해하는 게 되겠죠. 두 번째 문제는 본문 내용상 다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ing로 바꿔야 되고 두 번째는 복수 형태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유닛 열 네 번째 글의 순서 배열 문제들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도움이 좀 됐기를 바라고요. 우린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